8천성 반야경이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55는 공이다. 왜? 물질은 그대로 지녀다. 색깔은 그대로 지녀다. 감정은 그대로 지녀다. 왜? 색깔은 그대로 청정하니까. 물질은 그대로 청정하니까. 제 얘기랑 똑같이 쓰여져 있어서 놀랐습니다. 제가 진짜로 보세요. 8천성 반야경을 구해서 다 보시고 제가 정리해 놓은 법공의 진리 이거 보시면 제가 정리한 이 법공의 진리가 8천성 반야의 심경이라는 거 아실 거예요. 서머리한 내용이라면. 이대로 논리도 딱 이대로 전개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생각감정 오감. 이거는 거기서는 오온이라고 하겠죠. 오온은 즉 만법인데 만법은 참나의 작용이다. 만법은 참나의 작용으로 불변하는 독자적 실체가 없다. 만법은 공하다. 의미가 달라요. 아공은 에고가 무상고 무아에 연기하는 존재니까 고정된 실체가 없다고 푼 거고요. 법공은 뭐예요? 만법은 그대로 지녀고 그대로 참나니까 공하다는 거예요. 만법은 불변한 독자적 실체가 없다. 이 말은 비슷한데 왜 그러냐? 만법은 본래 불생불멸의 청정한 열반이니까. 이게 거기 골자입니다. 8천성 반야경에. 무슨 말까지 쓰냐면 만법은 오온은 본래 지녀다. 만법은 본래 열반이라는 말까지 써요. 이 공을 열반으로 본 거예요. 만법은 지녀다. 만법은 청정하다. 만법은 불생이다. 만법은 불멸이다. 만법은 증가하지 않는다. 만법은 감소하지 않는다. 만법은 그냥 공성이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런 말까지예요. 색수상행식. 그러면 색깔의 지녀와 수, 느낌의 지녀와 상, 생각의 지녀와 행, 의지의 지녀와 식, 식별의 지녀는 결국 공성의 지녀랑 하나다. 왜? 우주에는 한 지녀만 있으니까. 이 말까지 나와요. 이해되세요? 이게 지금 연기법으로 풀고 있는 겁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대승은 연기를 연기가 가장 중심이던 가르침은 소승이고요. 대승은 연기 버리고 공을 택한 거예요. 연기가 포인트가 아니라 지녀, 열반, 공성이 포인트도 하고 공성을 더 강조하는 게 대승입니다. 근데 아직도 지금 대승 강의 한다면서 연기 따지고 이러고 계시면요. 왜 우주가 공합니까? 연기하니까. 소승. 꽝. 그런데 이게 왜 헷갈리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그분 탓들이 아닙니다. 사실 소승과 대승이 이렇게 분명한데 이 반야경을 푼다고 풀면서 소승식으로 풀어버린 분이 있어요. 그분 때문에 여러분들이 헤매고 계십니다. 누굴까요? 용수보살. 용수보살의 중론 즉, 용수보살의 중간학판은 반야경의 공을 반야경이 더 먼저예요. 반야경은 명확하게 이 자리가 지녀, 열반이라고 했는데 이걸 풀어주겠다고 덤벼가지고 뭐라고 선배냐? 비가 내리는데 내리는 비는 공하다, 실체가 없다. 가는 자는 가지 못한다, 실체가 없다. 이런 논리로 말장난으로 공을 풉니다. 말로 풀라니까 체험 없이 말로 풀라니까 뭘 동원해야 돼요? 연기법만 동원해가지고 무상한 것이 공한 것이다 라는 주장을 계속 펴는 게 중간학파입니다. 그 중간학파가 지금 가장 핵심 교리인 나라가 티베트예요. 티베트 대승은 제가 볼 때 제대로 대승이 아닌 거예요. 달라이라마 학파가 겔룩파인데 겔룩파가 티베트 교학을 장학하고 있는데 여러분 거기 티베트 가시면 유학 가시면 20년간 배워서 중간학파를 철저히 배우십니다. 20년 이후 밀교 수련 가능해요. 명 짧으면 밀교 못 배워요. 거기 가서 유급 자꾸 당하고 그러면 못 배웁니다. 20년간 배워서 뭘 배우느냐 중간론을 배워요. 그럼 중간론은 뭐냐 말로 모든 게 무상하다는 걸 입증하는 파입니다. 학당에 오시면 한 달이면 벚꽁에 대한 감각이 생기시죠. 자 이게 팬입니까 뭡니까 이런 이상한 질문을 던지면서 이게 여러분 참나 작용으로 보이시고 이 자체가 여러분 진여로 보이셔야 돼요. 이게 우리나라 선불교의 또 장점이기도 합니다. 이걸 바로 들어가게 하는 게 선불교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